압력솥 사용 어렵다구요? 이렇게 해보세요. 와, 구수한 냄새! 살지고 맛있는 압력솥 밥찢기 같이 해봐요. 포스코 3045엔 국내 생산, 초고압 기술의 소잉 압력솥으로 쉽고 빠르게 밥찢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쌀을 처음 1회는 정수물로 씻고, 이후 2, 3회는 수돗물로 세척해요. 쌀과 물은 1대1 비율로 물을 붓고 압력솥 뚜껑을 닫아요. 레버를 취사로 돌리고, 추를 바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소댕 전용 인덕션, 일반 인덕션, 가스레인지, 열원별 불조절은 이렇게 해보세요. 소댕 전용 인덕션을 이용하면 불조절이 필요 없어요. 인덕션 전원 누르고 취사 1, 2, 3단계 선택하면 전기밥솥처럼 알아서 밥이 되거든요. 소댕은 밥찢는 중간에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안전해요. 취사가 끝나고 쯤은 최소 2분 이상, 술을 기울여 증기를 뺍니다. 내부 압력이 빠져서 금속 게이지가 내려가면 레버를 돌려 뚜껑을 열어요. 밥 잘 됐죠? 압력솥 밥찢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댕 전용 인덕션이에요. 일반 인덕션은 최소 6 이상의 강불로 시작해요. 대략 1분 30초 정도가 지나면 추가 돌기 시작해요. 불을 3 또는 4로 낮추고 타이머 4분 설정 취사가 완료되고 자연스럽게 압이 빠질 때까지는 약 6분 30초가 소요됩니다. 쌀 불리지 않아도 속까지 잘 익은 찰진 밥맛은 압력솥만의 능력이에요. 소댕은 대나무 받침과 뚜껑 포함 구성으로 누룽지, 숭룡도 더 맛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도 중강불로 시작 불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은 단계인데요. 빠른 밥찢기를 위해 센 불에서 시작해요. 추가되면 약불로 줄이고 4분 인덕션과 동일하죠? 뜸은 2분에서 자동으로 압력이 빠지는 6분 30초까지 취향대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댕 압력솥은 잡곡밥도 쉽고 빠르게 완성돼요. 빠르고 안전한 소댕 압력솥으로 이제 밥도 더 맛있게 먹어요.